안녕하세요. 이번에 PS2023에서 혁신상 4개를 수상한 웨이센입니다. 웨이센에서 개발된 제품은 웨이메도 엔도, 웨이메도 코프, 웨이메도 이브스라는 제품이고요. 웨이메도 엔도는 내시경 AI 솔루션이고 웨이메도 코프는 호흡기 관련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웨이메도 이브스는 폐암 전의를 알려주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업한 이래로 제품 개발에만 많은 임직원들이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이루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글로벌 원톱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을 보시는 기업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장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들어가신다 그러면 소기에 좋은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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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